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,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찍어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.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더 강한 행위를 원했던 경우도 있었다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에 대해 항변했습니다. 한편 검찰은 피해자가 5명 추가로 확인돼 모두 7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